자 이제 불격적인 실적장세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뉴욕증시도 이번주에 금융주들을 필두로 해서 실적발표가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실적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실적장세, 어닝시즌에 기대되는 섹터와 업종은 무엇일지 김덕호 FA와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 LG전자의 우리나라에서 잠정실적이 발표가 됐고 이제 미국에서는 본격적으로 골드바스삭스, JP모건 이런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힌트를 얻어야 될까요? 네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우선 이제 실적주를 잡으실 때 테마는 크게 두 가지 테마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년 대비 테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개선세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년 대비라고 말씀드리는 원인이 이번 1분기가 작년 1분기와 비교를 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작년 1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경기가 악화되기 시작한 그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러면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팬데믹 때 수혜를 보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했던 업종들은 전년 1분기 대비했을 때 올해 1분기가 오히려 더 원활하고 개선이 됐다면 시장의 확장 국면으로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업종들은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지금의 금융업종들 그리고 금융업종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라든가 아니면 그린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거론이 많이 됐던 섹터들은 이제 전년 대비의 그 실적들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개선세를 봐야 되는 섹터라고 하면 아무래도 코로나 피해주들이 되겠죠. 그럼 대다수가 지금 경기 민감주의 테마로 엮여 있는 철강이라든가 정유, 화학 그리고 건설 업종들을 보셔야 되는데 일단 단기적인 어떤 매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유,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 그대로 물동을 받아야 되는데 물동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영업이익으로의 그 전환세를 좀 더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더 개선세가 전년 대비해서 조금 많이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하게 이 섹터도 충분히 투자가 유효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제 잡으실 때 조금 뒤늦게 대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대형주가 실적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에 후행으로 중소형주들이 발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무조건 다 사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5대 5 정도로 나누신다면 대형주 5, 중소형주는 그 대형주가 영위하는 섹터나 사업별로 또 나누어서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대형주에서 이번에 A부문은 힘들었는데 B, C, D는 좋았다. 그러면 중소형주에서 A부문에 해당되는 종목은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고 B, C, D에 대한 부분을 비중을 조금 늘려놓으시면 오히려 실적의 연계를 잡아서 투자를 하셨을 때 조금 더 수익을 만들실 때 편하게 지음하시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덕호 FA께서 실적 시즌에 대비하는 방법, 어떻게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할지 대형주만 무조건 고집하지 마시고요. 중소형주들로 차후에 실적 발표될 것들을 미리 선별해보는 해안도 알려주셨으니까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슈파원은 유한타 중권의 김덕호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이슈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